부처님의 교화 가운데 특별한 경우를 살펴보겠는데 사실 부처님 교화 가운데 특별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그 하나하나의 경우들이 전부 다 특별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우리들을 절절하게 감동을 시켜서 온몸이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앞서 이야기하는 우팔리전자의 출가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건 쉽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렇지만 실제로 그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몸이 떨릴 만큼의 어떤 감동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대단히 우둔한 제자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원래 출라판타카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한자로 옮겼을 때 주리반특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리반특은 형이 출가를 하면서 동생도 억지로 출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형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리반특은 굉장히 기억력도 나쁘고 이해해도 떨어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좀 전응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한마디도 기억을 한다거나 더군다나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 있으면 이게 참 부처님 마저도 웃음거리가 되겠다 참 부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나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인다니 더구나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수행해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런 여유를 말씀드리죠 부처님 저는 매우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떻게 수행해서 해탈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마을에 내려가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턱의 슬픈 표정을 읽으시고는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만이 높은 사람 아만에 빠진 사람보다 훨씬 어리석지 않다 주리반턱가야 포기하지 말라 자 이 말은 기억할 수 있겠느냐 너는 먼지를 틀어내고 마당을 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먼지를 틀고 더러움을 쓸어낸다는 이 구절은 기억할 수 있겠느냐 예 그거는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리반턱가는 얼마나 기억이 나빴든지 바로 이 구절도 기억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수행하던 이들이 자꾸 그 기억을 되살려주고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할 때마다 바로 그 구절을 뒤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주리반턱가로 하여금 먼지를 틀어내고 더러움을 쓸어낸다는 이 구절을 익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참 그 도량을 쓸고 어떤 곳에는 스님들의 신발을 정리하게 했다 깨끗이 정리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마는 또 다른 곳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주리반턱가의 흰천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문득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한 주리반턱가는 오로지 이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장 매일 뜰을 쓸고 또 도량의 먼지 같은 걸 틀어내고 이런 소위 도량을 깨끗이 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일체 뭐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이었고 부처님께서 먼지를 틀어내고 더러움을 쓸어낸다는 그 말씀이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을 쓴다거나 더러움을 갖다 틀어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먼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이렇게 쓸어내고 닦아내고 이렇게 틀어내고 나면은 본래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그것을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내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그 예력이 빠른 사람은 빨리 이해할 수 있겠지만 둘이 받다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부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화두처럼 이 구절을 주고는 스스로가 그걸 깨닫도록 하는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철저한지도 모르죠 이해하고는 노래 가지 않아 버리는 것보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지만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고 노래 가지 않는 것보다는 주리반특가는 스스로가 체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과를 증대하고 장로가 되죠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비구니 스님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비구장로 스님들을 초청해서 부처님이 직접 안 하시면 비구장로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부처님께서 이 바로 주리반특 장로를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다시 주리반특가가 어리석다 우둔하다 거의 전응이다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너다시 주리반특가 스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쉽게 안 바뀌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들어볼 수밖에 없다 무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법문을 듣게 되는데 당신이 스스로 채득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설파를 함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비구니 스님들이 전부 다 대단한 감명을 받고 그야말로 참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진흥지수나 혹은 배운 학식 등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중시하셨다는 것을 모든 경전에서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참된 지혜는 외적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뇌적인 부분이다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머리가 나쁘고 또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도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어려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그런 공부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면에 있어서 선이 훨씬 더 그런 사람에게 쉬울지 모릅니다 이 쉽다는 개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나 모여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기억 많이 하고 많이 해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화두 하나 가지고 묵묵히 이렇게 그야말로 정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연부르의 입장도 그렇죠 부처님의 명호, 보살님의 명호든 그 명호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 하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전문적인 학자나 또 혹은 전문적인 스님들처럼 이것저것 DJ 가면서 꼭 공부하는 방식만을 채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길, 바로 주리관, 반특가 같은 이와 같은 소위 이도 바로 간단한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하다가 문득 아라한과를 정리했다 그때 당시 아라한과는 최고 경제입니다 바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제에 도달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간다면 지뢰, 겁먹고 포기할 일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주 시대의 살인마라가 읽혀지는 앙글리마라 이 앙글리마라는 손가락, 목걸이 이런 뜻입니다 사람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앙글리마라 본래 이름은 아힘사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아힘사는 본디 시라와시티 성의 바라문 마리발타라의 제자였습니다 마리발타라는 500명의 제자를 건드린 뛰어난 바라문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베다를 공부하는 그런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힘사는 대단히 용모도 뛰어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주 충직하고 그런데 이 서성 마리발타라는 500명의 제자를 건드릴 정도니까 아주 나이가 많죠 그리고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많은 부인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때 사회적 관행이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때 많은 부인들 가운데 아주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이 젊은 부인은 자기 남편 마리발타라 이미 늙었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뛰어난 제자인 아힘사에게 문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연마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마리발타라가 외출한 틈에 부릅니다 그러면 아힘사 입장에서는 사모님이 되죠 스승의 부인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부르니까 갔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끌어안고 이제 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힘사가 정중하게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승의 부인이시니까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불러나오죠 자 이제 그 거절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야 이거 아힘사가 구나발타라 돌아오면 당신이 나간 사이에 당신 제자 아힘사가 나를 컵탈하라 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당신이 제발 좀 복수를 해주시오 구나발타라가 이 부인의 말만 듣고는 획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걸 파멸시키는 길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임사를 부릅니다 아임사야 넌 내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이제 가르치는 걸 다 가르치고 마지막 한 가지 비법이 남았다 내가 오직 너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비법을 전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쳐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면 모든 것을 네가 할 수 있는지 통과 의류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네가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을 100명을 주겠어 그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손가락 100개의 목걸이를 만들어 돌아오면 내가 그 비법을 전수하겠다 아임사가 스승님의 말씀이라면 처음에는 이게 참 갈등이 생기죠 야, 이게 사람을 죽여야 되나?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참 위진 곳에서 참 힘없는 사람을 한 사람을 골라서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전쟁터에서도 피를 보면 그때부터 흥분한 자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대명천지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살인마가 나타났다 그 살인마는 어떤 행상이냐? 사람을 죽이면 그걸 목걸이에 끼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앙굴리마라가 된 겁니다 이 소문은 온천지에 다 퍼집니다 그런데 하면 이제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올 거나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아임사의 어머니에게도 이 이야기는 들어갑니다 아임사가 획돌아가지고 살인마가 됐다 아임사 어머니가 이 아임사를 말리기 위해서 아임사가 있다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바로 이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을 때가 이제 99명을 죽이고 한 명 남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부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 이거 정치시켜야 되겠다 이걸 제도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또 부처님께서도 나타나신 거예요 아임사가 처음에 어머니를 봅니다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죠 어머니지 뭔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만 죽이면 이제 내가 비법을 전수하겠구나 이러고는 어머니에게 달래듭니다 죽기 위해서 그때 부처님께서 멈추어라 아임사여 본래 내 이름은 아무도 해치지 않은 뜻의 아임사가 아니냐 게다가 그분은 너의 어머니이시다 제발 무고한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거쳐라 어쩌다 내가 그런 살인마 안굴림 말라처럼 불리게 됐느냐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안굴림 말라는 자기에게 이 꾸지점을 하는 부처님에게로 이제 달라듭니다 아, 마침 잘 됐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마지막 목걸이다 이러고는 달라들죠 그러면서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거기 꼼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제 죽여서 이걸 만들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안굴림 말라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조용히 걸어오시면서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미 멈출 것을 멈추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멈추고 모든 악음을 멈추었다 이제 아임사여 그대가 멈출 차례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야말로 아주 자식을 바라보던 그러한 눈빛으로 이 아임사를 바라봅니다 완전히 정신이 팽돌아있던 이 아임사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뜨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했는데 이 양반은 벌써 모습이 다를 뿐더러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자기를 푹상한 듯이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전혀 두려운 빛이 없단 말이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임사는 제정신을 차립니다 문득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있고 자기 몸은 온통 피투성이고 더군다나 목에 들렁거리는 게 있어서 빼야보니까 사람 손가락을 잘라간 목걸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처음에야 제가 알았겠지만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칼과 사람 손가락 목걸이를 턴지고 부처님께 엎드려서 참여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급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제읍을 참여하고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아임사 앙굴리말라를 거두어서 슈라바티티의 안으로 절로 가시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러자 이때 왕에게도 이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들어가서 군대를 건드리고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마침 부처님 있는 곳에 가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오죠 부처님 그 살인말를 넘겨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대왕이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앙굴리말라는 이미 죽었소 아니 부처님 저기 있는데요 아 저 사람은 앙굴리말라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나의 제자이다 만일 저 사람을 데려가서 죽인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저 사람은 여려의 세계 속에서 전생의 더러운 피를 깨끗이 씻고 여려의 청정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나에게 맡겨줄 수 없느냐 자기 스스로 그 빚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왕은 이렇게 허락을 해줬지만 부처님의 신도였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허락을 안 쳤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시 슈라바스 때 돌아가서 전부 다 탁발을 해야 되는데 탁발할 때마다 이 아임사는 피투성에 대해서 돌아갑니다 밥은 어찌도 못하고 두들겨 패고 야단법성이 납니다 이런 세월을 무지 오래를 보낸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임사는 계속 정진해서 결국 아라한과를 증대하고 장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